안녕하세요. 칠기존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쩌다 마흔 이제부터는 체력 싸웁니다. 지은이는 서정아, 바랭은 칼매나무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내 몸과 마음이 예전같지 않을 때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지개를 켰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몸무게는 늘어나고 어떤 날은 견디기 어려운 무기력이 덮쳐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상태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새로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병원에서 참아묻지 못했던 몸과 마음의 문제를 꼼꼼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음 건강부터 노화, 다이어트, 만성피로, 근육까지 일상 속 소소하지만 확실한 습관 처방에 대해 안내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건강. 마음 건강은 몸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몸과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몸의 노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왜 자꾸만 얼굴이 사각형이 되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우리 몸에 쌓인 독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소가 쌓이면 몸의 자연해동 능력이 무너져 알레르기, 두통, 소화불량, 변비, 우울증 등 현대의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몸에서 빠질 수 없는 호르몬 관리와 마지막 장에서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잘 발달시키고 올바른 자세와 걷기 등 체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마흔 이후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 변하는 몸과 마음에 대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사소한 습관 처방들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힘을 쏟다 보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중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 달 한 번 탄식하면 철머진다. 정연 씨가 우리 병원에 찾아온 건 마, 비가 내리기 시작한 오후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정연 씨는 낯빛이 어두웠다. 대학병원까지 다녀왔는데 여전히 몸이 나아지질 않는다며 답답한 마음에 집 근처 주치의를 찾아봤다고 했다. 몇 달째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차요. 트림도 자꾸 나오고요. 위장염 증상이 가볍게 있다고 해서 처방약도 먹어봤는데 잠깐 나아졌다가 다시 또 이래요.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걸까요? 차트를 살펴보니 기본 검사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한두 개가 아니라며 정연 씨가 고개를 가로졌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하고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부은 느낌이 나요. 최근에는 전에 없던 두통에 피부 트러블도 생겼고요. 이게 다 서로 관련 있는 증상일까요? 대학병원 검사도 오늘 검사 결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정연 씨는 왜 몇 달째의 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걸까? 내 머리에 떠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였다. 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데 정연 씨가 말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해독 시스템 과부하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독 시스템 독이요. 영양 과잉의 시대 독서가 물려온다. 독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영화에서 나오는 청상가리 아니면 사극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약 떠오르는 게 많지 않다. 현대의학이 독을 다루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처방약을 한꺼번에 많이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오는 급성 중도 알코올이나 약물을 지속해서 복용한 만성 중도 혹은 농약을 먹은 경우 등 지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등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고대 힌두교의 전통의학인 아이루베다에서는 독성이란 개념을 더 넓은 의미에서 다룬다. 전통의학에 따르면 우리는 자주 독에 노출된다. 상하거나 형편없는 식사를 할 때 업무 중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그렇다. 물론 우리 몸은 상한 음식을 폐설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 즉 자연해동 능력이 있다. 그러나 독소의 유입과 배출의 균형이 깨지고 그 결과 지나치게 쌓이기 시작하면 이 해동 능력도 무너진다. 알레르기, 두통, 소화불량, 변비, 우울증, 악몽, 불임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이 생기고 고통이 시작된다. 정연 씨도 그런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명백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증상이 뚜렷할 경우 일반 병원에서는 대개 일시적으로 그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을 처방한다. 알레르기 증상이라면 항히스타민제, 두통이라면 진통제, 소화가 잘 안된다면 소화제를 처방하는 식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병의 뿌리에 대한 치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지면 증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쉽다. 오히려 약으로 증상을 가려 병의 뿌리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다. 진짜 문제는 자체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인데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 병원에서 해독 시스템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듣는 상황이 좀 황당했을까 하지만 속는 셈치고 한번 시도해보라며 내가 정연씨에게 처방한 원리는 간단했다. 첫째, 제때 식사할 거 둘째, 과식하지 말 거 셋째, 해독 기능을 촉진하는 영양소를 챙겨 먹을 거 넷째, 운동을 시작할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 단식할 거 세상에 단식이라니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이런 식습관이 건강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아침 식사가 소화될 만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일을 다 소화할 만하면 또 저녁 식사 시간이다. 이렇게 음식이 실세 없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에 에너지를 모두 써버린다. 해독할 여력이 없어 독수를 지방의 형태로 쌓는다. 하지만 단식을 하면 어떤가 우선 에너지로 만들어야 할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쌓인 잉여 지방을 분해하고 여기서 나오는 캐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물을 많이 마시고 해독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면 금상첨하다. 쌓인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된다. 단식은 오토파지라는 자가포식 작용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암세포로 자랄 수 있는 병든 세포를 잡아먹고 몸의 정화를 돕는다. 오토파지란 그리스어의 자기와 먹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세포가 예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스스로 죽는 세포자멸 즉, 아포포토시스와 함께 세포를 정화하는 아주 중요한 착용이다. 이런 신체 해독 과정,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거나 노폐물이 쌓여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단식은 자가포식을 강력하게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동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나는 저녁 식사 이후부터 아침까지 12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하길 권한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4시간 단식으로 묵은 독소를 대청소해보라고도 말한다. 식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어렵다면 제소스프 레시피를 알려드리기도 한다. 식사 습관을 개선하고 단식을 실천한 후 정연 씨의 통증은 대부분 사라졌다. 고질적이던 피부 트러블과 다크서클도 한결 완화됐다. 6개월에 한 번 단식 모방 다이어트 주기적인 독소 배출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미국 수명연구원이자 발타 박사가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는 책에서 제안한 FMD 식단을 소개한다. 단식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여러 이유로 실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성 맞춥니다. 굶지 않고도 몸이 단식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단식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활성화, 복부지방 감소, 질병의 위험인자 감소 외에도 광채나는 피부, 집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타 박사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FMD 식단을 6개월에 5일 정도 주기적으로 하길 권장한다. 아래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나누거나 식사, 2끼, 간식 1끼로 나눠 먹는다. 단, 당뇨, 고혈압, 간, 신장질환을 앓고 있거나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5일 단시 모방 다이어트 가이드 1일차, 1000배 킬로칼로리 복합탄수화물,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호박, 버섯 등 채소 500킬로칼로리 섭취 건강한 지방, 견과류, 올리브유 등 500킬로칼로리 섭취 멀티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보충 1회 오메가3, 오메가6 영양제 보충 1회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차 하루 3에서 4컵 식물성 단백질 특히 견과류에서 단백질 25g 섭취 물 제한없음 2에서 5일차 800킬로칼로리 복합탄수화물 400킬로칼로리 섭취 건강한 지방 400킬로칼로리 섭취 멀티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보충 1회 오메가3, 오메가6 영양제 보충 1회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차 하루 3에서 4컵 물 제한없음 6일차 보식 식단을 마치고 24시간 동안은 복합탄수화물, 채소, 시리얼, 파스타, 살바, 빵, 과일 등 위주로 식사하고 고기, 포화지방, 페이스트리, 치즈, 우유 등은 채소화 늘 달고 다니는 지긋지긋한 염증과 헤어질 결심 장벽이 뚫리면 면역력에도 구멍이 뚫린다 건강한 장벽세포는 빈틈없이 연결돼 외부 물질이 아무 거름망 없이 연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몸에 필요한 안전한 영양소만 선택적으로 흡수한다 그런데 환경독서나 장벽을 자극하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장벽이 손상돼 구멍이 생기면 장벽세포는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 몸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큰 음식물 조각이나 독소조각이 장벽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2차적으로 나서는 게 면역계다 면역계가 전력을 다해 독소조각을 공격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면역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긴다 본래 면역계는 너무 약하지도 너무 예민하지도 않은 건강한 상태 즉 중용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항상성이 무너지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적군을 잘 막지 못하고 무시해도 되는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한다 심지어 체내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해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루프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둥그란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져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원형 탈모가 그 흔한 예다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십중팔구 최근에 큰 병을 앓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이야기한다 감기나 만성 알레르기에 시달리지 않고 면역계를 보호하려면 일단 손상된 장벽을 치료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이다 음식물이 몸속에 들어와 가장 먼저 통과하는 것이 위장이기 때문이다 밀가루 같은 글루텐 식품 인공감미로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유제품, 기름에 튀긴 음식 등 좋지 않은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위장에 무리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 혹시 먹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 번 씹어 음식을 잘게 부서 소화기관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 또 진통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오래 쓰거나 중금소, 독성물질, 세균, 기생충, 곰팡이, 음식물 알레르기 지나친 알코올 섭취 등 만성적인 감염에 의해서도 장벽이 느슨해질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남용해 장내 유익균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상하는 것이 면역 시스템을 크게 교란시킨다는 점을 명심하자 체내 유익균을 지키는 법 장 속에 좋은 균을 심어주려면 아침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유산균을 복용하고 동시에 체내 유익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채소는 섬유질의 원천인데다 효소를 풍부하게 함유함으로 끼니 때마다 함께 먹어주는 것이 좋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증상에 따른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장 누수증후군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소화기간이 너무 약한 사람에게는 생채소가 너무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회복될 때까지는 조금 익혀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해로운 음식을 끊는 것부터 시작하여 부드럽게 익힌 채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 로드맥 음식, 식이탄수화물의 일종으로 곡류, 유제품, 일부 과일과 채소 등이 해당한다 을 조심해야 한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해 조그마한 자극에도 복통, 신경성 설사, 증상을 일으키며 배에 가스가 차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한다 이런 사람들은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미생물에 의해 발효돼 가스를 만들고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사과 배, 마늘, 양배추, 콩, 양파, 마늘, 브로콜리 등과 같은 고 로듬의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소화기간이 약하다면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끼리 단백질은 단백질끼리 섭취하는 게 좋다 두 영양소를 소화하는 효소는 서로 산도가 달라 함께 먹었을 때 소화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된다 채소는 함께 먹어도 좋지만 과일은 식전이나 식후, 두 시간 후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먹기를 추천한다 효소를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장 내부를 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아연, 비타민 A, L, 글루타민 등을 섭취해주면 구멍 뚫린 장벽을 더 잘 수리할 수 있다 보미 씨는 밀가루와 설탕을 끊고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다 장 내부 환경에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했기에 채소찜 다이어트를 실천했고 그동안 사흘에 한 번씩 보던 변을 매일 보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달고 살던 지긋지긋한 염증에서 해방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왜 자꾸만 얼굴이 사각형이 되지? 정체된 림프를 순환시키자 20대 때 사진을 꺼내 현재 모습과 비교해보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피부톤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있으니 바로 얼굴선이다 잡티는 거울을 자세히 보면 금방 드러나지만 얼굴선은 가랑비젓듯 서서히 변화해 뒤늦게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드는 노화의 증거다 체중 변화가 없는데도 과거보다 얼굴이 커 보이고 하관이 둥그스름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단 나이가 들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저작근, 음식을 씹는 데 쓰는 턱관절 근육과 짐샘이 비대해진다 30대 중반부터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계란형이었던 사람도 이중턱이 생기고 얼굴형이 사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낮아진 기초대사율도 한몫한다 혈액순환과 닌프순환이 잘 되지 않아 얼굴이 잘 붓고 부종이 생기면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20대 땐 아침에 좀 부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갔는데 정말 인생이 무상하다 어떻게 해야 해마다 커지는 얼굴을 원상태로 돌릴 수 있을까 나이보다도 어려보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연스레 겪는 노화를 어떻게 늦추는 걸까 정령 타고나야만 하는 일일까 오랜 고민 끝에 의사로서 내가 내린 결론은 아니다이다 물론 피부 노화를 결정짓는 데는 유전적 소인도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우리 외할머니는 여름 내내 자외선 차단제 한 번 바르지 않고 땡볕에 논밭에서 일해 몰라보게 얼굴이 새카매져도 겨울 비수기를 보내고 나면 원상태로 회복되곤 하셨다 불행이도 나는 이 유전자를 물려받진 못한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20대 후반부터 잔주름과 색소침착이 나타나고 피부 탄력이 무너진다 누구든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다 다만 일찍이 노화에 대비해 관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고 세월을 한탄한다 사소한 습관의 차이가 쌓여 엄청난 결과를 처리한다 가령 하루 5분 림프 마사지만으로도 불필요한 노폐물로 인한 부종을 제거해 겨름한 얼굴형에 가까워질 수 있다 림프관은 혈액관과는 또 다르게 우리 몸 다양한 장기의 분포에 있다 피부, 점마, 장감막 등 신체 곳곳에 퍼져 과도하게 축적된 수분과 노폐물을 림프액이라는 체액으로 만들어 빼내는 역할을 한다 림프관 중간중간에는 림프절이 있는데 이곳에선 림프관을 통해 옮겨다니는 바이러스를 면역세포가 제거하는 작업도 수행한다 한마디로 림프관이 하수도 림프절이 하수처리장인 셈이다 500여 개의 림프절이 온몸에 골고루 배치돼 면역을 담당하는데 300개 정도가 목 주위에 몰려 있다 이 림프관과 림프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마사지하는 게 중요하다 탄력이 떨어져 얼굴을 커 보이게 만드는 부종을 빼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낯빛이 밝아 보이게도 할 수 있다 독소를 잘 배출해 면역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덤이다 피부 탄력을 돌려놓는 음식 얼굴 선을 결정짓는 열쇠는 탄력이다 지구에 사는 한 중력을 피할 수 없으므로 얼굴이 처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중력에 맞서 얼굴에 탄력을 키울 방법이 없지는 않다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나뉜다 평균 0.1mm 정도의 표피층, 신경, 혈관, 피부 부속기를 포함해 결합조직으로 구성된 진피층, 그리고 피하지방층이다 특히 피부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피층은 유연성, 탄력성, 장력 등 피부 특성을 결정한다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동안의 2대 주요 인자인 보습력과 탄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피부 탄력을 올리기 위해선 자외선 때문에 발생하는 광노화를 피하고 피부 탄력 생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잘 섭취할 필요가 있다 영양소와 관련해서는 콩에 함유된 이소폴라본 섭취에 따라 피부 주름 개선을 확인한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진행된 이 연구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여성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반은 매일 콩 이소폴라본 40mg을 섭취하게 하고 위약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나머지 절반은 그와 같은 모양의 식품 40mg을 섭취하게 했다 12주 뒤 피실험자의 눈가 주름을 측정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콩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유의할 만한 수준으로 주름이 개선되었다 콩 섭취만으로도 피부 탄력과 주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노후 대비엔 연금보험보다 엉덩이보험 숨만 쉬어도 근육이 빠져나간다 엉덩이와 허벅지 모양은 밑저 기능적 측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는 30대 후반 여성 건강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이제부터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숨만 쉬어도 근육이 빠지기 때문이다 또 호르몬과 대사변화로 골밀도와 근육이 급속도로 감소하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발전하거나 근육조화로 인해 체력 감소 및 근골계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다 반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잘 발달시켜 근육을 저축하면 근육세포가 혈중에 돌아다니는 당을 세포 속으로 끌어당겨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당뇨 같은 대사질환의 유병률을 낮춘다 허벅지 근육은 골밀도 감소와 잔주름을 예방하는 성장 호르몬의 공장인 만큼 생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과제는 간단하다 마흔이 되기 전에 부지런히 근력을 저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권량은 35세의 최대치에 달하는데 젊을수록 더 잘 단련된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앉아만 있는 생활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제게 각국의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 질환과 당뇨, 비만, 암 등 여러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엉덩이 근육의 태화 역시 잘 걷지 않고 의자에 의존하는 좋지 않은 생활습관에 영향을 받는다 엉덩이 근육을 더 적극적으로 저축하고 싶다면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같은 엉덩이 근육과 허리코 근육 운동을 규칙적으로 자주 해주면 된다 저항력을 키우는 무산소 운동은 근육량과 인대를 강화하고 골밀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좌우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려, 근지구려, 민첩성, 조정려,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어디서든 쉽게 해볼 수 있으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코어 등 우리 몸의 큰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스쿼트와 플랭크가 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개수와 시간을 늘려보자 스쿼트는 하루에 10에서 20회씩 총 2에서 3세트 정도를 목표로 세우면 좋다 나는 하루에 20개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진료실에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횟수를 늘려 20회씩 3세트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점심 식사 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근육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다 녹황색 채소와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생활을 하고 골량을 감소시키는 담배나 탄산음료, 커피, 술, 설탕을 피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노후 대비를 원한다면 연금, 보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근육, 보험이다 보험 가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이율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체력 싸움을 시작하기 전 준비할 것들 채소찜 해독 다이어트란 무엇인가요? 과체중, 만성 알레르기, 만성 소화불량, 대사성 질환, 성인 여드름, 지루피부염 등 여러 문제로 식생활을 개선하고 싶은데 막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니 막막해하는 환자가 많다 어떻게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호르몬 불균형을 정상화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제안할 채소찜 해독 다이어트는 발터 롱고 박사의 단식 모방 다이어트에 착안했다 비교적 따라하기 쉬우면서도 그동안의 당, 밀가루, 육류 중심 식습관을 채소, 섬유질 중심 식습관으로 바꿔 산소화된 몸을 알칼리화하고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가꾸는 게 이 다이어트의 주된 목적이다 맑고 깨끗한 피부, 체중 감소 인슐링 저항성 개선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많은 환자가 처음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끊어야 하니 자신 없어 하다가도 1주, 2주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고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해 가는 동안 변화는 몸과 마음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약속한 3주가 끝나고 나서도 이 다이어트법을 계속 실천한다 해독 시스템을 정상화하자 기능어학 관점에서 신진대사를 정상화하고 살찌는 몸에서 살 빠지는 몸으로 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독서 제거다 독서는 조직을 자극하고 건강한 세포를 손상해 만성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녔다면 우리 몸에 정상적인 해독 시스템이 작동해 독서가 쌓일 걱정이 없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앉아있는 생활습관, 만성 스트레스, 불안 등에 혹사당하는 현대인의 몸은 의식적 노력 없이는 독서의 공격을 이기기 어렵다 일정 기간 단식원에 들어가 해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만 해도 병원 일하랴, 아이 돌보랴 단식원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다 대신 식사를 하면서도 단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발토론고 박사의 단식 모방 다이어트 방법은 나같이 크게 공복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을 지속하면서 독서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단기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해독작용이 일어나게 하려면 알레안드로 윤고 박사가 클린에서 제안한 해독의 기본 원리도 적용하고자 했다 윤고 박사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쌓인 독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몸이 마지막 식사를 한 후 평균 8시간 소화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최소 12시간 공복 유지를 강조한다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소화에 필요한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3주간 아침과 저녁은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채소와 과일 주스를 마시는 식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하지만 공복감을 참지 못하는 나같은 사람에게 윤고 박사의 프로그램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산이었다 솔직히 이 책을 처음 읽은 10년 전부터 실천해보고 싶었지만 부끄럽게도 한 번도 실천하지 못했다 대신 고안한 게 이 부록에서 제안하는 채소찜이다 윤고 박사는 금식과 더불어 간이 독수를 잘 해독하도록 여러 효소와 황산화 물질 등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채소찜 다이어트 식단은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와 섬유질을 풍부하게 공급한다 소화 기능이 좋다면 효소가 풍부한 생채소도 곁들여 보자 해독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채소찜 해독 다이어트 방법 채소찜 다이어트에는 특별한 요리법이 없다 바쁜 일상 중에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요리법이 간수하면 간수할수록 좋다 앞서 소개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피하고 끼니마다 옷에 채소찜이나 채소쌈 또는 샐러드를 곁들여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와 섬유소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옷에 채소찜은 특별히 정해진 채소가 없다 다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채소를 골고루 먹어 각각의 채소가 가진 황산화 물질과 피토케미컬의 이점을 극대화하길 제안한다 나는 자색 양배추 미니 호바, 무, 애호바, 시금치 등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채소를 찜기에 찌고 올리브유, 소금, 후추 등으로 가늘에 끼니마다 챙겨 먹는다 채소찜은 채소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해먹을 수 없는 바쁜 사람들에게 맛도 있고 간편하지만 채소가 주는 많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있어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된다 드레싱은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올리브유, 소금, 후추, 발사미, 레몬즙을 추천한다 기호에 따라 바질이나 마늘을 넣어도 좋다 처음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익숙해지면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첫째 주 적응기 맥기니 채소와 복합탄수화물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자 점심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고 견과류를 통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보충하는 데 적응해보자 밀가루, 설탕, 기름에 곁들여진 입맛을 하루아침에 원재료 맛을 느낄 수 있는 입맛으로 변화시키긴 힘들다 채소와 현미 같은 복합탄수화물이 생소한 사람은 적응기를 한 달 정도로 길게 잡아도 된다 목표는 식습관에 편하다 아침 식사 300kcal 오색 채소찜 복합탄수화물 2분의 1 공기 미만 중심 식사 점심 식사 600kcal 오색 채소찜 복합탄수화물 야 1공기 단백질 중심 식사 간식 200kcal 과일 1개, 견과류 1봉지 저녁 식사 300kcal 오색 채소찜 복합탄수화물 2분의 1 공기 미만 중심 식사 둘째 주 해독기 해독기가 적응기와 다른 점은 저녁 식사 때 채소찜만 먹어 몸이 독소 배출에 좀 더 집중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적응기를 충실히 실천했다면 해독기도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다 아침 식사 300kcal 오색 채소찜 복합탄수화물 2분의 1 공기 미만 중심 식사 점심 식사 600kcal 오색 채소찜 복합탄수화물 야 1공기 단백질 중심 식사 간식 200kcal 과일 1개, 견과류 1봉지 저녁 식사 200kcal 오색 채소찜 셋째 주 단식 모방기 칼로리의 대부분을 채소와 단백질에서 얻어 단식 모방 효과를 얻는 식이다 배가 고프다면 견과류를 2봉지까지 늘려도 괜찮다 핵심은 탄수화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단백질, 지방, 섬유소 등으로 배를 채워 우리 뇌가 단식 중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다 아침 식사 200kcal 오색 채소찜 점심 식사 400kcal 오색 채소찜 복합탄수화물 2분의 1 공기 단백질 중심 식사 간식 100kcal 견과류 1봉지 저녁 식사 200kcal 오색 채소찜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어쩌다 마흔 이제부터는 체력 싸움이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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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